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 7 칠린 입니다 what's good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 7 칠린 밖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간밤에 유튜브 영상 뭐 하나를 보다가 되게 느낌있게 프리스타일을 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캡 프리스타일이고 더씨가 출연한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렇게 이분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이분에 대해서 몇 권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적이 많기 때문에 진짜 느낌있게 하시더라구요 바이브라는 말을 정말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수천번 얘기한 사람인데 요즘 아무래도 트렌드가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이 좀 각광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브 좋은 래퍼라는 거를 이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이분도 아마 미국에서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영어랩도 곧잘 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키아 프리스타일 볼륨 세븐에 있는 더씨의 프리스타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케 렛츠기랜톨 엽 여보 아유 엔조잉 왓츠마이 비디오 헤비스틸라 섭스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흐흐 유유 헉 아, 그룹 보세요 진짜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 자연스럽게 봤잖아요 이번엔 몽골 랩이에요 플로우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잖아요 칠하면서 되게 잘하죠 잘하는 것 같아 비트가 하나 또 있군요 바이브 진짜 좋다 잘하네요 되게 느낌있는 플로우를 잘 만드시네 레이백 하면서 칠한 거 오우 되게 잘해 실수해도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긴장도 안하고 편하게 프리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지 이 분은 진짜 대단해 오우 오우 제가 이거 노키오 프리스타일 전 에피소드를 본 건 아닌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한 래퍼들 중에서 모지랑은 약간 다르지만 모지처럼 바이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이브가 좋으니까 랩을 뱉을 때도 아, 이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 힙합의 냄새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래퍼들이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리지널러티니까 그런 느낌들이 곳곳에서 플로우를 디자인할 때 묻어 나오다 보니까 오우 저도 모르게 되게 신이 났어요 신이 나는 프리스타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레이백 하면서 절대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 오우 진짜 잘하네 오우 몇몇 구독자분들이 노키오 프리스타일 더씨 에피소드를 보라고 저한테 메시지 드리기 좀 왔었거든요 오우 보니까 진짜 잘하시는 것 같긴 해요 가장 아마 감각적이고 느낌 있는 프리스타일링 당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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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